연속 낭독 우리를 전개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제음 갚을 길 없는 은혜 열아홉 번째로 낭독의 공정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는 많은 나를 기도했다 그리고 김정환 목사님을 찾아갔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분이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 큰 행운이었다 미국 상황에 밝았던 김 목사님은 직접 알아봐 주시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 후 김 목사님은 미국에 출장 가셨을 때 윈터파크에 들려 직접 할머니를 만나봤고 유학에 필요한 일체의 상황들을 알아봐 준 것도 모자라 선수 유학 준비까지 도와주셨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 같은 인생에도 좋은 날이 올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된 후로 내 인생에 대한 의심과 비관적인 생각들이 어느새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같은 은인 분들 덕분에 내 인생의 좋은 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그분들을 만나게 된 것은 내가 그분들을 만나게 된 것은 결코 내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구원과 같이 갑없이 받게 된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을 받게 되면서 내 인생에 대해 점점 기대하게 된다 하나님이 날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놀라운 도움을 주시는 걸까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계획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됐고 그 계획이 무엇일지 점점 더 기대하게 됐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먼저 유학을 가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유학 시험도 봐야 했다 국사와 영어 과목이었다 그때 김정한 목사님은 비즈니스 관련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 관련 자료를 찾아봤다 그리고 학교는 김정한 목사님이 졸업한 밥존스 대학교로 가기로 하고 차근차근 유학 준비를 해나갔다 내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설렘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정한 목사님은 그 당시 선교를 위해 수원에 기독병원을 세웠다 나는 미국에서 공부가 끝나면 다시 한국에 와서 김 목사님의 보금사역을 돕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만큼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남임을 확신하게 되는 많은 사건들을 겪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어려웠던 내 청년 시절에 주님께서 그분을 통로로 내 인생에 큰 도움을 주셨다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날 1966년 12월 27일 나는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김정한 목사님이 수원에서 공항까지 손수 운전해 주셨다 고국을 떠나 머나먼 길을 향하는 첫 걸음이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떠나는 사람의 마음은 허전하고 아쉽기 마련이다 사실 부모님 생각을 하면 그냥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당연했다 그래도 공부하러 미국으로 간다고 하는 아들을 기꺼이 보내주시는 부모님께는 늘 죄송한 마음뿐이었다 아쉬워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설렘과 동경의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에 있는 후견인 할머니가 사는 플로리다에 가려면 김포공항에서 동경과 하와이를 거쳐 워싱턴을 지나야 최종 목적지인 플로리다에 도착할 수가 있다 비행기를 네 번 갈아타야 하는 참으로 먼 곳이었다 처음 타는 비행기는 낯설기만 했다 마침 옆자리에는 외국어대 교수님이 타고 계셨다 그분과는 얘기가 잘 통했다 동생이 외대 스페인어 학과에 다닌다고 하니 동생을 안다고 무척이나 반가워했다 고국을 떠나 나선 미국 땅에 간다고 생각하니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수중에 가진 돈도 백불이 전부였다 든든한 후원자의 초청을 받아가는 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 이제까지도 혼자서 모든 걸 헤쳐왔지만 이제부터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미국이다 지금과는 다른 결단이 필요했다 주님이 이끌어주시길 기도했다 그때 또 마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원 3정 5절과 6절 말씀이 떠올랐다 내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었다 다시 굳건히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리라 다짐을 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자 어느새 죽 젖어있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주님이 함께 하신데 뭐 몇 번이나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묵상했다 그럴 때마다 희망이 솟아났다 성랑도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제음 갚을 길 없는 눈의 19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